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32회 동아홈 리빙페어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진공이 운영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관에는 20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에 선정된 48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참여합니다. 현장에서는 각종 수산물, 밀키트, 디저트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그동안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이 위축되었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들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지난해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매출 향상 성과가 좋았던 만큼 올해도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